네 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 여러분 오늘은 이제 3월 학평 시험이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3월 학평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몇 가지 특징들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올해 입시를 준비할 때 여러가지 이슈들을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시간을 하나하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PPT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씩 보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화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생들한테 나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제 얼굴만 계속 나와서 이제 나왔네요 3월 학평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기가 시작이 됐고 오늘이 8일인데요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첫 시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시험은 내신 성적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1점도 활용되는 입시는 아닙니다 그럼 다시 얘기를 하면 연습 게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연습 게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건지를 하나하나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실제 지금부터 이제 수능까지는 252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요 그럼 오늘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 252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수능 학습을 어떤 과목에 조금 더 전력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목표 설정이라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목표라는 건 3월의 성적이 실제 수능 성적하고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내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점검을 하고 이걸 하나하나 채워나가면 어디까지 점수를 올릴 수 있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자는 의미가 되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나라 대학 입시가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수시, 정시 이걸 어떻게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점검을 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올해 분명히 목표하는 대학교를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될 겁니다 다음 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시험을 보고 나면 학생들이 좌절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요 실제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다음에 얼마나 성적을 올려야 될까 이렇게 목표를 다 잡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난 이 성적을 가지고 좌절하는 건 연습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어떤 어떤 걸 하나하나씩 채워나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무언가 열공의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씩 이번에 등급컷을 보다 보면 아직 저희가 이제 채점 서비스가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3월 달의 학력평가 등급컷은 아직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작년에 3월, 6월, 9월 수능 이렇게 성적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실제 이제 국어라는 시험, 이게 한 장이 더 넘어갔네요 국어라는 시험을 가만히 봤더니 작년에는 93점이었는데 지금 여태까지 채점을 한 걸 보니까 한 86점, 87점 이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국어라는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과거의 수능이라는 걸 보면 항상 1등급 커트라인이 92점에서 94점 사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국어가 어려울 거라고 예단하시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시험은 여러분들한테 아 내가 하나하나 메꿔나가야 될 게 무엇이구나 좀 찾아보는 노력을 필요할 거고 국어가 조금 어려웠다는 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수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 나형은 작년에도 1등급 커트라인이 85점 정도가 됐었고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84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었는데 이번에 수학 나형 같은 경우는 지난해랑 거의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84점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저희가 채점 데이터를 보면 92점으로 저희가 랭킹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 가형은 조금 쉬웠구나라고 기본적으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실제 수능에서는 수학 나형이나 수학 가형이나 작년에도 1등급 컷이 92점이었고 재작년에도 92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제 수능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 다시 얘기하면 21번과 30번 두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는 반면에 나머지 27개, 28개의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출제되었던 시험 범위는 전범위도 아니죠 이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메꿔나가야 될 게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인데요 영어는 실제로 작년부터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1등급, 2등급이 90점, 80점 이 점수에 몇 명이나 해당이 되는가 비율로 기본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실제 이번에 이 영어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 싶다라고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작년 수능이 10% 정도가 1등급 커트라인에 해당이 됐으니까 한번 작년 수능을 이번 시험과 결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되고 이 등급 커트를 하나하나 저희가 보도록 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시험이라는 게 첫 번째 연습 게임인 거고요 4월 달에도 연습 게임이 있고 6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모의평가라는 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이 시험은 평가원에서 주최하는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9월 5일 날 보는 두 번째 모의평가가 또 실시가 되는데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5일 후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두 번의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을 어디를 원서를 쓰는 게 적정할 건지 이걸 결정하는 시험이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시험이 지금부터 70일이라는 시간이 6월 모의평가까지 남아있고 9월 모의평가까지는 180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번의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걸 준비하는 하나의 단계다라고 3월 학평은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수능까지는 아직도 252일이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건가를 첫 번째 고민하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두 가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학습 방향 다시 얘기하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리고 이제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그리고 이제 제외국은 이번에 시험을 안 봤는데 이 시험까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취학 과목을 성적을 올릴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고 어떤 과목으로 수시모집은 특히 등급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수능 체제하는 기준을 대부분 대학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에서 전략적으로 등급을 맞출 것인가 이것도 기본적으로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른쪽이 입시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험을 보고 나면 저희 메가스터디 학교 예측 서비스에서 미니 배치표도 저희가 오픈이 되고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하고의 갭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씩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목표 대학까지 점수를 올리려고 하면 최소한 몇 점이 필요하구나 그럼 이 점수를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에서 몇 점씩 각각 올려야 될까 이 고민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2학년까지 지금 학생부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남아있는 건 수시모집에서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2학년 2학기까지 학생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수시모집 원서를 쓴다고 하면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등등에서 어떤 방법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것도 이번 학평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내가 수능 차제를 몇 등급을 맞을 수 있을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3월 학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습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습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건 내가 어떤 특정 단어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원도 있고 어떤 단원이나 어떤 부분은 아직 내가 미흡한 부분이 있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채점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력을 확인할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은 어떤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렸는지 오답의 비율이 가장 높은 문제도 저희가 서비스를 다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번 시험에 틀린 문제가 어떤 유형인 건지 그리고 내가 맞았다고 해도 운 좋게 맞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운 좋게 맞은 문제는 내가 실제 수능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싹 다 모아놓고 나면 저희가 예시를 지금 피트로 보여드리는 게 4개씩 저희가 한번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게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씩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이라는 게 단계별로 시기별로 성적이 조금씩 잘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시작은 6월 모의평가까지 내가 지금부터 6월 모의평가까지 약 7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장 재빠르게 쉽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지금 예를 들면 국어는 저희가 현대시 화법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수열, 지수와 로그 이 부분은 내가 빨리 해결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6월이나 9월 이전에 먼저 끝내도록 학습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면 몇 개가 또 남게 되겠죠 국어는 비문학이라든지 문법이 내가 6월이나 9월까지 완성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모잘라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뒤에 학습 계획을 세워놓고 앞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이 부분은 6월, 9월 이후에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기본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이걸 실제 이제 수능 때까지 하나하나 해결을 쭉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은 틀린 개수가 2개, 3개, 5개 이렇게 있겠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거의 만점에 도다르는 여러분들의 학습량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학습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이 어디쯤인지는 누구나 다 관심이 있을 거고 실제 이건 하나하나씩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 본 국어, 수학, 탐구의 점수가 예를 들면 260점 언저리다라고 해서 아 나는 D대학의 상위권학과를 갈 수 있겠다라고 현재 시점이 나와 있지만 나는 진짜라 가고 싶은 대학은 B대학이야 라고 이제 목표 대학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대학은 도대체 몇 점이 내가 모자르지? 라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면 한 20점 점수가 모자르다 라고 하면 20점이라는 걸 국어, 수학, 탐구에서 각각 어떤 방법으로 20점을 채울 것인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의 학습량을 학습 계획을 기본적으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시 지원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채점해 놓은 원정수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백분위라는 백분위를 저희가 산출하게 되고 이 백분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교하고의 갭이 지금 현재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유가 있는 건지 부족한 건지 이걸 저희가 이제 대학별로 하나하나씩 서비스를 할 거기 때문에 채점 서비스는 반드시 이용하시고 이걸 기본적으로 통해서 어떤 과목으로 올리는 게 좋을까를 하나하나씩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실제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학생들의 가장 큰 목표이긴 하지만 공부를 하는데도 전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 저희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드러놨는데 3월달 성적이 왼쪽이랑 오른쪽이 두 개가 동일한 학생이 공부를 하는 방법이 똑같이 40점이라는 가까운 점수를 올렸을 때 어떤 학생이 조금 더 효율적이냐라는 걸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친구는 왼쪽에 전연력 3등급이라고 저희가 적혀있는 PT는 뭐냐면 3월달에는 4등급, 5등급, 4등급 정도의 수능 성적을 받았던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실제 수능을 받더니 모조리 다 3등급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럼 실제로 1, 2등급씩을 다 끌어올려뒀기 때문에 정말 성적을 많이 올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친구가 실제 받게 되는 수능의 성적은 모두 다 3등급이기 때문에 실제 수시모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등급으로 활용을 하는데 등급이 두 개 영역도 3등급, 세 개 영역도 3등급, 네 개 영역도 3등급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두 개 영역 2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건 실제 이 친구가 공부 학습을 할 때 국어에다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예를 들면 탐구에다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했더니 두 개가 2등급으로 끌어올렸어 라고 하면 이 친구는 수시모집에서 두 개 2등급의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교에 원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와 정시를 관통하는 두 개를 모두 다 준비하는 입장의 수험생이라고 하면 왼쪽의 전체를 모두 다 골고루 3등급을 만드는 전략보다는 오른쪽처럼 두 개 영역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수능 최저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내가 이번 3월 학평의 시험을 못 본 과목의 성적을 크게 올려야지 이런 전략보다는 내가 어떤 과목의 등급을 확실하게 어디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3월 학력평가는 과학 같은 경우에는 2과목을 선택하지 않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의 새로운 과목을 또 배우게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 이번 시험은 사회탐구건 과학탐구건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는 과목을 시험 본 친구도 일부 있을 거예요 저희가 과거의 데이터를 봤더니 약 15% 정도의 학생들이 3월 학평에 봤던 과목을 실제 수능에서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제 이 바꿀 때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뭘 해야 될 거냐라는 걸 기본적으로 고민했을 때 첫 번째는 두 과목이라는 걸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 대부분의 대학교가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는 두 과목의 성적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모두 다 바꾸는 건 너무나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과목을 바꾼다고 하면 어떤 과목으로 바꿀까라는 걸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고민해야 되고 그럼 이 과목을 왜 바꾸게 되지? 예를 들면 고3 때 배우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뭐 이래서 바꾸는 친구들이 일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한 과목 이번에 시험 본 것 중에 조금 더 자신 있는 한 과목은 일단 고정을 시켜놓고 다른 한 과목 고3 때 배우는 게 유리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3월달, 4월달 계속 학습을 해나가면서 바꾸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을 기본적으로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목표대학에 유리한 과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논술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을 보기도 할 텐데 실제 면접을 볼 때 학생부 종합전형의 상당수 대학들이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 외교학과를 가겠다라고 하면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라는 고민을 기본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특히 자연계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기계공학과라든지 물리학과를 갈 거야 라고 하면 아 물리와 관련된 면접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실제 수능에서도 물리를 선택하는 게 꽤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수시 모집에서 면접이나 논술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변경을 해서 탐구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기본적으로 탐구는 간단하게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월 학력평가라는 시험이 일부 선생님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수능 성적과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실제 저희가 이 3월 학평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재수생들이 배제된 고등학교 3학년들끼리 시험을 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시험과 수능 성적하고 비교를 하면 하락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요즘은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거의 75%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특히 또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을 노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수능의 학습량보다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과 이런 관리를 3학년 때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고등학교 3학년만 치르는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실제 수능보다 떨어지는 비율이 이렇게 많다 유지나 상승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다 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 그럼 성적은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적으로 수시 비율이 너무나 커져 버렸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즘은 수능에 대해서 그렇게 학습량을 늘리지 않는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월달은 고3만 시험 보는데 6월달이나 9월달에 일부 반수생이나 실제 재수생들이 들어오고 또 여기에 실업계를 대표로 하는 일부 의지의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6월달, 9월달부터 시험을 보지 않거든요 성적이 조금 떨어지게 되고 실제 수능에서는 떨어지는 비율이 더 크다 라는 게 일반적 학생들의 공포심이기 때문에 실제 성적은 더 많이 떨어진다 성적이 더 많이 떨어진다 라는 건 수능의 학습을 늘리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친구들,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들이 비율적으로는 적긴 하지만 이런 환경 때문에 성적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들은 꽤 의미 있는 성적을 보입니다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특히 국어라는 과목은 실제 3월달에 비해서 실제 수능까지 성적을 크게 올리기가 다른 과목보다 조금 쉽지 않은 과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두 과목을 합사했을 때 실제 성적이 올라가는 비율은 100분위 기준으로 한 6점 정도 올라간다 두 과목이니까 과목당 3점씩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단에 상위 30%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성적이 올라간 아이들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상위 30% 아이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11점 정도가 올라갔던 게 작년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비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능을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성적을 반드시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성적을 올리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인 거고요 이걸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한번 봤더니 국어라는 과목이 실제 성적을 올린 친구들은 14.9%가 되고요 이 14.9% 성적을 올린 친구들이 100분위가 몇 점 올라갔나 봤더니 8점이 올라갔어요 아 그러면 이번에 시험에서 내가 국어라는 과목을 100분위를 확인해봤더니 80이야 라는 친구가 실제 수능에서는 88 이렇게 만든다라는 얘기죠 근데 하단에 상위 30%는 14점이나 올라갔기 때문에 80점 맞는 아이가 94점까지 올라가는 친구들이 실제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 중에서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서 30% 이상은 이 성적이 올라간다 3등급짜리가 1등급 근처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문과, 이과를 저희가 합산을 했기 때문에 자연계는 성적이 올라가는 비율이 다소 낮고 문과의 수학 나영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올라가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은데 어찌됐건 합쳐놨더니 11.2%가 되더라 이 친구도 국어랑 마찬가지로 점수가 상승하는 폭은 이 정도가 되니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수능 위주로 학습을 계획을 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들 수 있게끔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하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을 때 점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4월 말부터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중간고사를 보게 될 텐데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까지의 내신 성적을 지금 나이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또 일부 고등학교는 저희가 지금 표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학교에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 내용은 맨 왼쪽의 전교과는 내신이 몇 등급이지 국영수사과는 몇 등급이지 국영수사, 국영수과 이렇게 저희가 내신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자연계 친구라고 하면 국영수과로 반영하는 대학교가 상당수이고 일부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교도 있고 국영수사과로 반영하는 대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신 성적이 몇 등급인가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번에 모의평가, 학력평가를 받던 성적을 하나하나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어? 나는 내신 성적이 여태까지 1등급 중반이구나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은 이번에 평균 2등급 근처에 있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확인을 한번 하고 나면 아, 나는 그래도 여태까지 확보해 놓은 내신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친구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 학생부 전형에 꽤 유리하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 내신 전형이 유리하기 때문에 나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그래서 남아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3학년 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내신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무엇보다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아,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교의 수능 체조가 뭐지? 이것도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친구들의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될 거고요 반대로 이제 또 이렇게 동일하게 비교를 했더니 나는 1학년, 2학년 때까지 만들어 온 내신 성적이 4등급이 넘어가 근데 이번 모의고사는 2등급이야 만약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는 내신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월등히 우수한 거죠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된다라기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훨씬 더 유리하니 아, 나는 수능 위주로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구나 요즘에 3학년 친구들이 대부분 다 학생부 전형 위주로 굉장히 학습 전략을 많이 세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모의고사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면 성적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좋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모의고사를 하나하나씩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무언가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통해가지고 점수가 몇 점이다? 난 어떤 과목을 잘 봤네? 못 봤네? 이걸로 내가 정시로 대학을 가면 어느 대학교를 갈 수 있네? 이걸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거고요 두 번째, 내일이 금요일이고 이제 토요일 1월까지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를 하나하나 맞출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또 하나 같이 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1학년 2학년 때까지 학생부를 열람을 한번 하셔서 내가 모의고사랑 내신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전형 쪽으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 유리하겠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고민하는 시간을 이번 주말까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학평의 의미에 대해서 그 준비 전략에 대해서 이걸 통한 여러분들의 준비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2019학년도 올해 입시에서 몇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씩 점검을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핵심 분석이라고 해서 하나하나를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 올해 입시에 가장 중요한 환경이 뭘까요? 라고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을 하면 작년보다 학생 숫자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작년에 54만 8천 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56만 6천 명으로 1만 8천 명 이상이 늘었어요 실제 작년에서 수능 성적표를 받은 친구가 53만 명이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인원 증가를 고민한다고 하면 올해 수능 응시자 숫자는 약 55만 명쯤 되겠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약 2,200개 이상이 있는데 이 고등학교의 학생 숫자가 학교별로 작년에 고3은 232명이었는데 올해는 240명으로 늘어나 있는 게 올해 고등학교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작년에 232명일 때 내신을 받았던 때보다 240명의 학생으로 학생부를 산출하면 똑같은 전교 1등이라고 하더라도 작년 전교 1등에 비해서 올해 전교 1등이 내신 성적이 1등급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전교 10등, 전교 20등 차리도 내신 성적이 점점 1에 가깝기 때문에 올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 고3 학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지난해보다는 합격선이 더 우수한 친구들이 동일한 대학교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굉장히 치열한 입시가 될 거다 라는 걸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도 수능으로 뽑는 정시 선발 인원이 다소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3% 정도 인원이 줄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주요 대학교로 우리가 다시 돌려보면 전국 대학교는 20.7%가 전국의 수능으로 뽑는 인원인데 주요 대학교는 23%로 살짝 늘어납니다 두 번째 논술 전형도 선발 인원이 조금 늘어나 있는 상태고 종합도 모집 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게 올해 입시의 첫 번째 선발하는 비율의 특징이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은 이제 2000년 이후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마지막 해에 해당되는 친구다 내년에는 6만 8천명이 줄고 그 다음에는 올해보다 13만 3천명이 주는 이렇게 인구 절벽 시대에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인구 포화 시대다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라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제 학평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정시의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왼쪽에 최상위 7개 대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상위 7개 대학이라는 얘기는 서울대부터 한양대, 이화여대, 이 대학 이상의 대학교를 왼쪽으로 나열을 했는데 이 대학교의 정시 모집 인원의 선발 인원을 작년과 비교했더니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아 그러면 최상위권 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줄지 않고 늘었구나 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인데 오른쪽에는 상위 15개 대학교 나머지 대학교 8개를 그 오른쪽에 나열했습니다 나열했더니 동국대학교가 좀 인원이 늘었고 맨 하단에 홍익대가 인원 변화가 거의 없이 조금 늘었는데 나머지 6개 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지난해보다 크게 준 대학도 있고 대부분 조금씩 인원이 감소되어 있다 아 그럼 대학별로도 이렇게 인원이 양극화가 되어 있구나 최상위권은 정시문이 넓은데 바로 그 밑에 있는 대학교는 문이 굉장히 좁아지는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나의 목표는 한양대 이상이야 여학생이 이와이대 이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정시를 목표로 해 라고 하면 지난해보다 문이 좁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나는 목표가 숙명여대야 나는 목표가 홍익대야 이렇게 대학 레벨이 내려가고 나는 수능으로 대학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문이 작년보다 좁아졌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근데 우리가 정시 인원이 아까 전국대학교는 20%고 상위권 대학교는 23%가 조금 넘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크게 늘고 학생부 교과전형의 인원도 꽤 있다 보니 이 두 개 전형에서 실제로 수시모집에 뽑지 못하는 인원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시모집에서 6장의 원서를 쓰게 됐는데 이 6개를 모두 다 합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렇게 중복합격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하는 한 개 대학교를 뺀 나머지 대학교는 본인이 다 등록 포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아이들을 추가로 계속 대학들이 뽑아야 되는데 수시에서 뽑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모든 인원을 뽑지 못하고 정시로 2월 시킵니다 2월 시키는데 작년의 현황을 가만히 봤더니 문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연세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약 150명을 정시로 넘겼고 이와여대도 약 80, 70명에 가까운 인원을 정시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가 훨씬 넘어가는 최초 인원보다 2월된 인원이 늘어나게 됐는데 하단에 15개 대학교라고 전 이 서울대부터 15개 대학교를 싹 더했더니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럼 이것도 똑같이 최상위권 대학교는 2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가 밑으로 내려가면 실제 수시에서 대부분 인원은 다 뽑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연계 친구들 걸 가만히 보면 자연계는 문과보다 2월되는 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의외과도 있고 치의의, 수의의, 한의의 등등 상위권 서울대, 연대, 고대를 포기하는 무언가의 의치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원이 많아지더라 그래서 이 자연계 같은 경우는 고려대는 50%가 넘게 인원이 증가가 되고 서울대 같은 경우도 40%가 넘게 증가가 되는데 이걸 또 홍익대, 숙명연대까지 인원을 싹 다 더했더니 13%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는 한양대 이상의 대학교까지는 꽤 많은 2월 인원이 발생하는데 그 밑에 있는 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쭈는구나 그래서 정시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의 목표 설정을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최상위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친구들이요? 수능으로 대학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한양대 이상의 대학교, 이화외대 이상의 대학교까지는 문이 꽤 넓다 그래서 정시라는 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목표를 조금 하향을 잡아서 나는 건대가 목표예요 난 동국대가 목표예요 이렇게 목표를 세우게 되면 정시가 생각보다 들어가는 문이 크지 않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외과 선발 인원이 약 400명 정도가 늘어나는 거고 치의에도 선발 인원이 77명이 늘어납니다 아 그럼 자연계 친구들한테는 정시 선발 인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치대 선발 인원도 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중요성은 무엇보다 커지는 한 해가 된다 왜요? 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꽤 높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의외과 메이저 의대의 수능 체제를 맞춰야지 라고 준비를 하다 보면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합격하지 못하고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정시에서는 한양대 이상의 대학교는 가게 될 텐데 거기까지의 문은 작년보다 넓어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용이하다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를 의대나 치대까지 목표로 수능 체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면 수시 정시를 아마 둘 다 준비할 수 있는 무언가 기회가 될 거고 참고적으로 의대가 어떤 대학이 늘어났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메이저 서울 쪽의 의대라든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의대들이 꽤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 원서를 쓸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6월 모의평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몇 가지를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교과 전형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근데 이 교과 전형의 주요 대학교를 보면 실제로 선발하지 않는 대학교도 꽤 많고 올해 특징 중에 하나는 모집 인원이 중앙대학교나 숙명여대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상당수 대학교가 모집 인원이 줄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18,000명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나서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올라간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염두를 꼭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지난해보다 모집 인원이 늘어난 대학교가 왼쪽에 상당수 대학교가 있다 오른쪽에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동국대 정도만 다소 모집 인원이 줄었을 뿐 상당수 대학교는 종합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 종합은 올해도 굉장히 문이 넓다라고 기본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학기 1학년 2학년 때 학생부를 잘 확인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학생부 전형으로 종합전형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오래 졸업한 선배들이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몇 등급 내신을 확보한 선배가 어느 대학교를 합격했는지 그 선배가 가지고 있던 비교과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내가 목표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내신 성적을 확인을 한 후 3학년 1학기까지 그 내신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그 선배와 마찬가지로 비교과를 나는 어떤 특장점을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첫 번째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은 늘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술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오른쪽에 대부분 대학들이 이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올해 논술 인원이 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늘은 가장 큰 이유는 맨 꼭대기의 이화여대가 작년보다 100명 이상을 논술로 덧붙고 아래 신설이라고 되어 있죠 성신여대가 올해 다시 논술을 복원시켰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300명을 뽑고 한국기술교대라고 저쪽 천안 밑에 병점에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논술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들 대학 때문에 전체 인원은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이 늘었는데 서울의 주요 대학교 상당수는 모집 인원이 줄었다 반면 의대 정원이 늘었고 치대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의치대의 논술 인원은 는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성을 생각하는 친구도 일부 있을 것 같은데 적성 선발 인원은 지나느라 삼육대라는 대학교가 모집 인원이 이제 sda 추천이라고 해서 이 전형의 모집 인원이 크게 준 걸 빼고 나면 나머지 선발 인원은 작년하고 는 대학도 있고 준 대학도 있다 라는 정도로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19학년도 변경사항 몇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뀐 대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주요 대학교만 한번 쭉 나열을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 연세대학교가 논술 전형이나 수능으로 뽑는 정시는 올해부터는 내신 반영하지 않는다 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서강대학교가 작년에 비해서 수능 체제학력 기준을 다소 완화시켰다 작년에 세계 2등급이었는데 올해 세계 등급함 6으로 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정시에서 이제 문익과 구분 없이 아이들을 뽑는다 문과 친구가 자연계를 지원할 수도 있고 자연계 친구가 문과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올해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성균관대는 나머지 전형들은 대부분 대동소위한데 논술 전형에서 이제 의대를 선발하지 않는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중앙대 뭐 그 다음에 이제 대학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작년하고 바뀐 게 있는데 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와대라는 대학교가 작년까지는 미래인재 전형이라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면접이 수능 뒤에 있었는데 올해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 그리고 두 번째 수능 체제는 오히려 작년보다 훨씬 더 강화됐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특징인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대학교는 확인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대학의 홈페이지 내가 관심 있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작년의 선발 방법과 올해 선발 방법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 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표로 다 만들어진 대학교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목표 대학교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방법을 그리고 1학기 때 여러분들이 6월 모의평가 보기 이전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제 대학 입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T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기본적인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과 전형이 뭐지? 종합 전형이 뭐지? 논술이 뭐지? 수능이 뭐지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걸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수능 전형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은 교과 전형은 3학년 1학기까지 여러분들 내신이 7월 말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완성이 되죠 그럼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확인을 통해서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수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11월 15일 날 수능을 보고 나서 수능 성적표를 본인이 확인을 한 후 나중에 1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는 게 수능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교과랑 수능은 내 입시 결과를 다 확인하고 그거에 맞춰서 원서를 쓰는 전형이다 반면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나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있기도 하고 논술 시험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게 컴퓨터처럼 명확하게 몇 등급은 합격, 몇 등급은 떨어져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종합 전형 같은 경우도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붙을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떨어지는 경우도 다수 발생을 하고 나는 여기에 못 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붙는 사례도 굉장히 다수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럼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떤 전형으로 기본적으로 대학을 준비할까 라고 생각해야 되는 친구도 있고 나는 어느 대학교를 꼭 가야 돼 라고 목표 대학을 설정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오늘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오늘은 다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기에는 심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굉장히 지금 피곤할 거기 때문에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내가 틀린 문제를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고 나서 오늘 내일은 내가 나한테 유리한 전형이 뭘지 난 목표 대학교를 어디를 잡을지 이걸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예를 적합 전형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친구가 나는 내 신성적을 여태까지 확보해 놓은 게 이번에 봤던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난 수능을 11월, 15일까지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내 신이 훨씬 더 나한테 유리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당연히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위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상대적 강점이 될 거고 반면에 논술은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어 또는 수능은 맨 마지막에 재수생들이 들어오면 내 신을 극복하기 어려워 내 신 지금 현재보다 만들어 놓은 것보다 라고 하면 이게 상대적 약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시에 합격을 하면 정시 지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을 지원해서 여기에 하나라도 합격을 하게 되면 수능으로 대학을 갈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교과나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여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은 뭘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걸 기본적으로 하나씩 보여드리면 다음에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3학년 1학기 내신을 집중 관리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내신 성적이라는 게 3학년 1학기가 연세대학교 면접형이라든지 고려대학교 고개추체원이라든지 이런 전형은 실제 내신 반영 비율이 40%가 들어갑니다 3학년 1학기께 1학년 비율이 20% 2학년 1학기 2학기를 더해서 40% 근데 3학년 1학기만 들어갔는데도 40%이기 때문에 아 내가 남아있는 이 내신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열심히 준비하면 내 내신 성적이 굉장히 더 우수해지겠구나 그래서 내신을 집중 관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 근데 이건 교과 전형 관점인 거고요 종합전형까지 쓴다라고 하면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 연관된 무언가 감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겠죠 난 수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는 수학의 내신이 높은 게 훨씬 더 유리할 거고 국어국문학과를 지원할 친구는 당연히 국어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원할 학과와 관련된 내신 성적이 1학년 2학년 때는 잘 관리되어 있는지 3학년 1학기까지 이 과목을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무언가 목표를 세우는 게 1단계가 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 그 아래에 자기소개서 항목 체크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1번 항목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과목을 열심히 공부한 무언가의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세요 천자 내외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다시 돌리면 내가 특정 과목 하나를 가지고 1번을 장식해야 되는 거죠 국문학과 갈 친구는 국어 내용으로 1번을 쓸까? 난 기계공학과 갈 건데 그럼 수학과 과학을 잘 버무릴까? 무언가 고민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될 거라서 자기소개서 1번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 1번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으로 내가 이 내용을 채워야 되겠구나 그럼 내신 성적은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될 거고 여기에 관련된 비교과는 무엇을 해서 1번을 채워나가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수능이라는 관점에서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는 수시형이기 때문에 수시의 대학을 붙으려고 노력하는 친구는 수능을 4개 영역을 모두 다 골고루 학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규준이 뭐지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아 난 연세대를 쓸 거야? 서강대를 쓸 거야? 고교추천2를 쓸 거야? 고려대학교에 이렇게 하면 3개 영역이라는 수능 최저가 공통 분모가 만들어집니다 아 그러면 3월 학평을 통해서 3개 영역을 무엇으로 맞출까 이 고민을 기본적으로 해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만들어지냐면 내 성적이 기본적으로 왼쪽에 교과나 비교과나 수능으로 이렇게 하나 A4G나 무언가 종이에다가 적어보시고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3학년 1학기까지 올리게 되면 아 나는 내신 성적은 이 정도 수준의 대학교를 쓰면 되겠구나 비교과는 내가 여태까지 잘 만들어왔으니까 내가 활동과 무언가 학업 능력을 굉장히 내신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대학교가 어디지? 라는 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 수능은 3개가 2등급을 맞출 수 있으니까 3개의 2등급 수능 최저를 맞추면 수능 최저가 도달되는 학교 우선으로 써볼까? 수능 최저가 대학별로 뭐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좋겠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6월달 이후에 이런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피트를 잠깐 보시면 수시로 우리가 6장을 쓰게 되는데 어떤 친구가 교과전형으로 2개를 원서를 쓰고 종합전형으로 2개를 원서를 쓰고 이렇게 무언가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건 교과전형이거나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특히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했지만 작년에 합격자 성적을 확인을 하고 결과를 확인하다 보면 아 이 대학은 붙겠구나 이 대학은 조금 너무 리스크가 크구나 라는 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교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 가능한 대학교를 먼저 찾고 그 다음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약간 판단이 불확실한데 선배들을 확인해봤더니 이 대학교까지는 붙어 그럼 그 대학교 위주로 무언가를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원서를 쓰고 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아 좀 상향 지원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교과나 종합으로 상향 지원하는 건 3학년 1학기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내신 성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계치를 이상을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교과전형으로는 숭실대야 종합전형으로 선배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봤더니 동국대나 건국대까지는 가능해 라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연세대 진짜 쓰고 싶은데 한양대 진짜 쓰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친구들이 교과나 종합으로 그 전형을 썼을 때는 합격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논술전형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시 한 개 대학교 두 개 대학교를 붙어놓으면 정시 지원은 안 되는데 그럼 수시에서 끝내야 되는 거니까 논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논술 당일날 결과가 굉장히 좋으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세계 2등급을 학생부 종합전형 원서를 썼어 아 그럼 세계 2등급에 서강대학교가 논술전형이 있네 성균관대도 세계 2등급인가? 확인을 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논술전형으로 레벨업을 시키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합전형을 무엇으로 선택할 건가 부터 기본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스텝이 이렇게 하나하나 세 단계로 우리가 무언가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수립할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4월 달에 중간고사는 몇 절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어떤 과목으로 등급을 맞출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 확인이 되고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위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그래서 이 교과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합 같은 경우도 무엇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놨으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렇게 내신을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논술을 준비할 건가 이걸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부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확보해놓은 내신이건 모의고사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 이 대학교를 할 거야 난 우리 엄마 아빠가 무조건 그리고 나까지 나는 무조건 연세대를 가야 돼 나는 중앙대를 가야 돼 이렇게 목표대학교를 선택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 목표대학교가 어디라고 하면 그 대학들의 결과물을 하나하나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착한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뭐 한양대학교 이런 대학교를 가면 교과전형에 합격한 아이들의 내신도 최근 3년치가 오픈되어 있고 논술 전형에 최근 3년치의 경쟁률 뿐만 아니라 논술을 몇 점 받으면 합격이 가능한지 그리고 수능 성적은 평균 100분위가 몇 점을 받으면 합격 가능한지 이게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내가 목표하는 대학교의 결과를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내 성적을 기본적으로 하단에다가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교과전형 가능할까? 2.3등급이 목표대학의 합격선인데 오 나는 3등급이네 3학년 1학기에 5릴등급을 다 받더라도 이 대학교가 만약에 반영 비율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동일하다라고 하면 3학년 1학기 내신이 20%밖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5릴등급을 받더라도 2.3등급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되면 교과전형 준비하기가 어려운 거죠 종합전형을 우리가 확인을 했더니 우리 학교 선배들이 내 내신을 가지고 이 대학교를 합격한 설례가 없어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가 준비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나는 교과랑 종합으로는 그 대학교를 못 가게 될 테니 준비하는 방법이 그걸 빼고 나머지 결과 위주로 11월까지 무언가 학습량을 통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 위주로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대학을 설정하는 친구는 무언가 이런 고민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논술이나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신을 팽개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했을 때 그나마 내신의 위력이 발휘되는 대학도 일부 있기 때문에 내신은 현재 수준으로 관리를 해볼까라고 기본적으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하면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신이 상당수가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기말고사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신 준비하는 게 수능 준비하는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게 아니라 병행학습을 할 수 있는 무언가에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거니까 내신을 기본적으로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위주로 학습을 한다고 해도 수시 모집의 원서는 써야 되는 거니까 교과 종합으로 원서를 안 쓴다고 하면 남아있는 게 논술 전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논술 전형에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고민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부터 논술을 재빠르게 준비해야 되는 것보다는 6월 모의평가를 기본적으로 보고 나면 여러분들 이 성적이 실제 수능하고 굉장히 결과가 가깝게 무언가 결과물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내가 수능 시험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경희대를 갈 수 있어 라는 모의평가의 성적을 확보한 친구가 동국대 논술 준비하는 건 무언가 좀 이상한 거죠 내가 숭실대 논술 준비하는 건 정말 이상한 거니까 내가 현재 받을 수 있는 수능 성적이 어디까지인가를 6월 달에 1단계 점검을 하고 그 대학 위주, 그 대학 이상의 대학교 논술을 어디를 기본적으로 쓸 건가를 기본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만약에 이렇게 목표대학을 수능으로 대학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수능 위주로 학습을 6월달까지 최소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다 보면 요즘의 학생들이 4월달 중간고사 그리고 비교과 5월달에 쌓는 노력을 고3 때도 계속하기 때문에 6월 7일 날 실시되는 6월 모의평가에서는 반드시 성적이 크게 올라갈 거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수능 성적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원서를 논술로 이런 방법으로 원서를 쓰게 될 거예요 수능 이후에 논술을 쓴다라는 얘기는 수능 결과물에 따라서 내가 그 대학 논술을 응시하러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논술 보는 대학교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생각보다 조금 낮은 대학교도 쓰는 거 고민 반대로 수능 이전에 논술 보는 대학교를 쓰겠다라고 하면 내 현재 수능 성적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 위주로 써야 되겠죠 이런 무언가 전략은 나중에 6월 달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서를 쓰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똑같이 3단계로 이런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가지고 3단계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라이브로 입시와 관련된 내용을 쭉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현우진 선생님이나 조정식 선생님이나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해설 강의를 다 찍고 지금 거의 다 완료를 지금 한 상태거든요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특히 주요 문항들을 저희가 선별에서 찍어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하는 걸로 오늘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학생들이 몇 명 이제 Q&A 쪽에 실시간 창에다가 질문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는 걸로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하나를 저희가 먼저 이제 학생 중에서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걸 저희가 하나 잡아놨는데 그 내용을 먼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반고 학생인데 내신이 3등급 중반으로 좋은 편이 아니에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내신이 2등급인 친구도 나는 좋은 편이 아니야 3등급도 좋은 편이 아니야 1등급 초반도 좋은 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학생부가 좋은 편이다 좋은 편이 아니다라는 근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3월 학력평가를 본 결과와 등급을 서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친구가 3등급 중반으로 좋은 편이 아니에요 라고 적은 건 아마도 오늘 모의고사가 평균 2등급쯤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학생부 전형은 안 되겠죠? 라고 이제 질문을 올려놨어요 그럼 우리가 학생부 전형이라는 게 두 개로 나오는 거죠 학생부 교과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우리 학교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확인하는 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방법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방법은 대학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가 작년에 입시 결과가 합격자가 몇 등급까지 붙었나 대부분 합격자 평균을 발표하니까 그걸 비교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3등급 중반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지난해 합격자 평균이 3등급이에요 라고 하면 내 내신이 3.5등급으로 내 내신은 3등급 중반이야 라고 하는 친구는 그 대학까지는 노릴 수 있을 겁니다 왜요? 대학이 발표하는 결과는 합격한 아이들의 평균을 발표하거든요 그럼 10명 뽑는다고 하면 1등부터 10등까지 내신을 다 더해서 평균한 거니까 한 5등쯤으로 붙은 학생인 거니까 3등급이라고 적혀있는 대학교는 아마 3.5등급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3학년 1학기에 아직 내신이 남아있으니까 올리면 조금 더 근사치가 되겠죠 반면에 나는 3등급 중반인데 내가 목표한 대학고 내가 관심 있는 대학교를 들어봤더니 1.5등급이야 만약 이렇게 되면 이건 힘들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들의 결과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판단해보자 교과전형은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이걸 확인했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쓸 때 학교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이 되겠죠 반면에 내가 내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거라도 대학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친구는 학생부 종합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자 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는 친구는 당연히 수능으로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고 논술을 어느 대학교를 쓸 건가는 6월달 이후에 결정한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조금 남을 때 논술에 대한 기초를 여러분들이 틈틈이 여가 시간에 조금 확인하는 작업까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전형 준비 중인데 3학년이 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1학기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3학년이니까 수능에 올인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질문이 올라온 것 같아요 학생부 전형에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1학년, 2학년, 3학년의 내신을 대학이 산출하는 반영 비율에 따라서 반영을 때리면 여러분들의 내신이 산출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어? 이 친구는 2등급이네? 이 친구는 2.1등급이네? 우리 학교에 뽑는 아이가 한 명이야 그럼 2등급 붙고 2.1등급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만 끌어올리면 되는 건데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발전 가능성이라는 항목을 상당수 대학교가 평가 요소로 활용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전 가능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기본적으로 하면 여러분들한테 대학이 요구하는 건 학업 역량이 뛰어난 친구를 뽑는 거니까 학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은 1학년 때 성적에 비해서 2학년 때 성적에 비해서 3학년 성적이 크게 상승하는 친구가 발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친구는 3학년 1학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신 등급을 1, 2학년 때보다 훨씬 더 비약적으로 올리는 노력 이게 첫 번째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신, 중간고사, 선행학습, 기말고사, 선행학습 이걸 기본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적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은 1학년 2학년 때에 비해서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상당수 대학교가 3학년에 올라가면 수상실적을 쌓을 수 있는 대회도 축소되고 동아리 활동도 제한적으로 되고 10번 항목에 해당되는 담면 수단에 써주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3학년 1학기 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과 내신 성적 하단에 들어가게 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교과 내용을 기본적으로 지적오기심을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표현될 수 있는 독서활동사항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잘 관리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기소개서의 제일 중요한 게 1번 항목이기 때문에 1번에 내가 무슨 교과목으로 쓸 건가 그럼 그 교과목과 관련된 무언가 내용을 지적오기심을 확장시키고 깊이 통넓게 탐구하는 무언가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3학년 1학기의 마무리, 학생부의 관리 방법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의 해설관계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보고 저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텐데요 한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서울 주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수능 체제학력 기준 어느 정도를 맞춰놓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놨어요 서울의 주요 대학교가 어딘지 학생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걸 애매하게 제가 말씀드린 게 좀 그럴 것 같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 학생이 있고 이과 학생이 있는데 우리가 수능 체제학력 기준이 높은 학교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의외과는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4개 등급합 5이거나 3개가 1등급이거나 아니면 3개 등급합 4 낮은 학교도 3개 등급합 5 이 이상을 대부분 다 요구하기 때문에 의대는 수능 체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밑에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부터 시작해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상당수 대학교의 기본은 수능 체제학력 기준이 3개 등급합 6이다라는 게 기본적 특징입니다 이거보다 수능 체제가 높은 전형은 고려대학교 고교 추천 2에 해당되는 문과 학생들 3개 등급합 5 그리고 중앙대학교 교과 전형이나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의 3개 등급합 5 이게 수능 체제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물론 이것보다 수능 체제가 높은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외국어 대학교의 LD학부, LT학부 이와여대, 스크랜튼 학부 등등은 3개 등급합 4 이렇게 수능 체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교의 상당수가 3개 등급합 5에서 6까지를 맞추면 일부 학과 일부 특정 전형을 제외하고는 수능 체제가 모두 다 완성이 되는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기도 마찬가지로 상당수 대학교가 3개 등급합 6 정도의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수능 체제를 맞추기가 상당히 쉬운 과목은 물론 학생에 따라 다르지만 영어라는 과목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어 수능 체제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리고 국어, 수학, 탐구 이 3개 중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2개를 가지고 수능 체제를 어디까지 맞출 것이냐를 기본적으로 고민하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논술 전형에서 수능 체제가 높은 학교가 연세대학교가 4개를 요구하는 전형이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추천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지원하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도 4개 영역을 수능 체제로 요구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아, 연대랑 고대의 일부 전형에서만 의대를 제외한 이들 대학교만 수능 체제가 4개 영역을 요구하는구나 다른 대학교는 요구하는 수능 체제 영역이 3개 영역 위주로 준비를 하면 대부분 대학교가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수험생들 여러분들이 수시로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 4개 중에 3개를 무엇으로 최소한 2등을 맞출 것이냐를 전략을 잘 세우신다라고 하면 나중에 수시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마련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시간이 조금 넘게 오늘 이 일부 라이브 강의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1학기 학습 패턴의 학습 계획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이 순서 이후에 해설가기 잘 들으시고 4월달 6월달 다음에 모의고사에 조금 더 성적이 상승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순서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сли路зWhat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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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